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지니입니다 이번 영상 컨텐츠는 벨라 컨투어 페이셜 펌 마스크팩을 사용하고 후기 영상을 틀고 왔어요 3가지 프랑스 특화 성분으로 얼굴 전체에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페이셜 레주버네이션 집에서 셀프로 잔여감 없는 피트된 수분 리프팅 케어 한번 받아보실래요? 벨라 컨투어 페이셜 펌 마스크팩은 수분 저장 4중 구조로 피부의 지질과 동일한 셀룰로우스와 피부의 건조함을 최소화한 하이드로겔의 자극 없고 탁월한 피부 밀찰력을 자랑해요 매트한 딥수분 마스크팩으로 진피증까지 촉촉한 피부를 만들 수 있어요 프랑스 리스라스틴 V 성분과 스위스 페파타이트의 이중 리프팅 작용으로 4주 사용시 촉촉하고 탱탱한 피부로 변화할 수 있어요 또 이중 발효 여관물로 피부를 맑고 투명하게 가꿔주고 DSM사의 알개 추출물 해주류에서 추출한 특화 성분 아가가 들어있어 탱탱한 피부로 가꿔주고 마스크 사용 후 퍼밍 크림으로 리프팅은 업 시키고 수분 지속 효과는 2배로 지속시킬 수 있어요 마스크로 살아나는 탱탱한 피부와 잔여감 없는 말끔하고 촉촉한 수분 관리로 즉각적인 페이셜 리프팅 벨라 컨투어 페이셜 펌 마스크팩을 사용하면서 직접 느껴볼게요 벨라 컨투어 페이셜 펌 마스크팩은 얼굴 상부, 얼굴 하부, 목 부분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보다 용이하게 찰떡 밀착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사용 방법은 파우치를 개봉한 후 3단으로 분리된 마스크 시트를 확인하고 올록볼록한 엠보 커버를 떼어낸 뒤 세연한 쪽에 하이드로겔을 얼굴 상단부부터 밀착시켜요 밀착시킨 후 맨들맨들한 보호필름을 떼어내고 같은 순서로 얼굴 하단부, 목 부위를 차례대로 밀착한 후 보호필름을 떼어내면 돼요 목 부위의 특성상 움직임이 많으면 마스크가 흔들릴 수 있으니 목 부위는 스트레칭한 상태로 부착해요 필요에 따라 눈과 입 커버를 닫으면 눈과 입까지 케어가 가능해요 엠보 커버랑 마스크 커버가 있어 표물라와 셀룰로우스 시트 수분 소실을 방지해요 셀룰로우스 마스크는 우수한 밀착력을 자랑해 자극 없이 피부에 찰떡처럼 붙어 집중 밀착해야 해요 농축된 수분 리프팅 성분을 마스크 한 장 15분 짧은 관리로 충분히 피부에 전달할 수 있게 특수 겔링화 처리 하였어요 바쁜 아침 늦은 저녁 마스크 관리로 빠르게 완성되는 페이셜 리프팅 펄밍 하이드레이션 피부에 찰떡처럼 밀착되어 빠른 시간에 수분 진정 탄력 관리를 할 수 있어요 15분 관리 후 마스크를 떼어내고 파우치에 남은 에센스를 손에 덜어 얼굴에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켜 줘요 잔여감 없이 산뜻하며 촉촉하고 뽀송뽀송한 피부를 만들었다면 이제 펌 마스크의 효과를 48시간 유지시켜주는 펌인크림을 발라줘요 촉촉함과 리프팅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 얼굴 전체에 발라주고 관리 후 마스크는 팔 어깨 또는 데콜테 등 징정용으로 활용이 가능해요 얼굴뿐만 아니라 목주도 신경쓰이는데 목까지 케어해줘서 너무 좋아요 마스크가 흘러내리지 않고 얼굴에 딱 밀착되니 좋고 펌인크림으로 마무리하니 더 완벽한 것 같아요 확실히 사용하고 나니 맑고 투명한 도자기 피부가 되었고 꾸준히 사용해서 실크같은 고운 피부로 가꾸어야겠어요 이상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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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